if가 항상 weather이랑 battle 붙어 잘 들어봐 if랑 weather이 항상 battle 붙어 그럼 if가 밑줄 가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weather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게 1번이야 문제를 많이 풀면 좋은 게 여러분이 밑줄이 뭐에 갔을 때 뭐를 묻는 거냐 밑줄이 갔을 때 뭐를 따져야 되냐 그걸 빨리빨리 해야 돼 그냥 수업을 듣고 아 맞다 맞다 아무 의미 없어 밑줄이 갔을 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동사의 밑줄 가면 태, 수의 일치, 시제, 절의 규칙, 용도의 동사의 쓰임 그래서 태, 수, 시, 절, 쓰 이 다섯 글자로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태, 수, 시, 절, 쓰 이 다섯 가지를 계속 따지는 연습을 드려야 돼 알겠지? 금방 할 수 있어 이 얘기 좀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f랑 weather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자 봐 좀 원론적인 얘기 좀 할게 if는 여러분 조금 공부하는 척 알 거야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weather도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막연하게 공부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if와 weather의 정확한 뉘앙스 차이를 알아야 돼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해야 굉장히 큰 차이인 걸 내가 살짝 보여줄 텐데 자 봐봐 이 weather라는 게 의문사인 걸 일단 알고 있니? 이게 의문사야 그리고 여러분이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 이게 either에서 온 거야 either 이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뒤에 뭐가 나와? 어? 다 알잖아 둘 중 하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의문사이면서 either에서 유래된 것이다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한지 알려줄게 이 if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뭐뭐라면 뭐뭐라면 그래서 이 if라는 거는 굉장히 weather보다는 막연한 표현이야 근데 weather라는 거는 either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이야 if보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weather라는 거는 이런 데에서 유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둘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세 그래서 만약에 weather를 쓰게 되면 여러분이 그래서 이 or를 쓰려는 성향이 굉장히 세다는 거야 근데 if를 쓰게 되면 or를 쓸 때도 있지만 if는 그거인지 아닌지라고 썼지만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이상이 될 수 있는 여지야 무슨 말인지 알아? 이게 if를 쓰게 되면 이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서 if를 쓰게 되면 작동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 경우의 수 말고도 작동하는지 아닌지 그냥 꺼진 건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더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if고 weather라는 딱 두 개밖에 없어 해는 작동되는지 아닌지 그 경우의 수 외에는 따지지 않는 게 weather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either에서 오는 뉘앙스다라는 걸 알아두고 독해에서 if를 쓰게 되면 굉장히 막연한 뉘앙스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시간을 배운단 말이야 if는 불가능한 경우의 수 if가 불가능한 경우의 수는 첫 번째 전치사의 명사 자리에 이 if라는 명사절을 못 써 첫 번째 두 번째 주어 자리에 주어 자리에 이 if라는 명사절을 못 써 세 번째 이 동격을 유도하는 if를 못 써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3번에 해당되는 케이스야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표시를 다시 하자면 이 whether if라는 게 안 돼 이게 명사와 if 명사절이 동격이 되기 때문에 그치? 근데 너네가 이걸 동격을 따지지 않고 if에서 끊고 부사절로 본 친구가 있을 거야 근데 부사절로 본 친구는 이걸 놓친 거지 or 있잖아 그럼 이거 명사절을 그치? if라는 명사절로 쓰인 거지 if a or b라는 게 부사절로 쓰인지는 않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어? 이거 명사절이네 동격이네? 그럼 if가 안 되네 일단 이 세 가지를 문법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or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? or이 있기 때문에 whether가 구미가 더 땡겨야 돼 either의 어글을 갖고 있는 whether가 더 구미 땡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법을 빨리 풀려면 or이 if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or이 있으면 whether가 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고 있어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거야 if or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90%가 넘어가 일단은 그걸 알아야 돼 일단 그래야 좀 더 빨리 풀 수 있고 근데 이 세 가지를 앞으로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if라는 명사절은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안 된다 알아두면 더 빨리 풀 수 있지 근데 or이 웨더랑 좀 더 쿵짝이 잘 맞아 그래서 if가 뭐뭐 라면이라는 뜻이 있잖아 or 안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or이 있으면 웨더가 조금 더 구미가 당겨야 돼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if가 whether랑 whether랑 or이 웨더가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죠?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.